DROP THE MEET!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0년 2월 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화두는 영어 회화입니다. 여러분은 Hi, Hello 그리고 How are you 그 이상 말하고 싶진 않으신가요? 원주민으로 살건 원어민으로 살건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신데요.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일단 당연히 좋을 거니까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요.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회화에서 자주 쓰이는 8가지 표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또 뭐 수많은 기본 표현이 있고 어떤 유용한 지식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은 뭐 알고 있건 몰랐건 새로운 표현들을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읽을 때 한 서너 번 정도 크게 소리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왜 세네 번 정도 반복해서 읽냐면 언어니까 회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반복하는 게 좋겠죠. 짧은 문장들이 대다수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수시로 사람들에게 써보세요. 사용하지 않고 배우기만 하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러 가거나 TV를 볼 때 비슷한 표현이 나오면 또 실제로 여러분도 크게 한번 따라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연습들이 될 겁니다. 그러면 drop the mic과 함께 오늘의 주요한 표현들을 한번 배워볼까요? 자 오늘의 표현들 많은 다양한 상황에서 쓸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통 thank you 이렇게 말하는데 thanks so much 뭐 물론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은 많은데 간단하고 또 흔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thanks so much 예를 들어서 그 고마움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더한다면 이런 문장 구조가 나올 수 있습니다. thanks so much 뒤에 전치사 for를 써주고 어떤 명사나 동명사를 써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thanks so much for the birthday money thanks so much for the birthday money 뭔가에 대해서 고마워 이런 표현이죠. 다시 한번 따라 해볼까요? thanks so much thanks so much thanks so much for the birthday money thanks so much for the birthday money thanks so much for driving me home 어렵지 않습니다. 두 가지 정도의 예문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뒷부분, 전치사 for 뒷부분만 바뀌면 됩니다. fordwe의 명사 또는 fordwe의 동명사 표현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두번째 표현이요. 고마움을 말하고 싶은데 정말 고맙습니다. 그럴 때 really를 붙일 수 있습니다. i really appreciate really라고 하는 건 부사로구요. appreciate 그 자체는 고마워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thanks so much 와는 조금 다른 어감이긴 하죠. 그런데 하나씩 따라 해볼까요? appreciate i really appreciate 뭔가 그냥 누구나 흔히 쓰는 thanks so much, thanks 이런 표현보다는 조금 더 있어 보이는, 간지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도움 정말 고마워요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니면 thanks so much 라는 부분과 i really appreciate 두 개를 합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thanks so much for cooking dinner. i really appreciate it. 한번더 들어볼까요? thanks so much for cooking dinner. i really appreciate it. 네, 두 개의 표현은 하나로도 합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바꿔 볼까요? thanks so much. i really appreciate you cooking dinner. 그렇죠. 다양하게 문장을 여러분들이 이제 합쳐서 사용할 수도 있고 짧게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세 번째 표현은 뭐 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실례합니다. 스미 마센 이런 뜻이 되겠는데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귀를 막고 있다면 지나가면서 잠시만요 저기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excuse me 실례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중하게 다른 사람의 주목이나 관심을 끌기 위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누군가가 지갑 떨어뜨리는 걸 봤을 때 그냥 덥석 주워가는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라 excuse me sir, you dropped your wallet. 그죠 아주 신사적인 표현입니다. excuse me 라는 단어가 사실은 뭐 여러가지 표현으로 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사이를 지나갈 때 좀 어깨빵 당하기 싫은 경우에 excuse me 를 외쳐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가장 흔하게 쓰이는 표현인데요. 한 문장 더 연습해 볼까요? excuse me, do you know what time it is? 지금 몇 시죠? 시간 물어볼 때 쓰는 표현이니까 자꾸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문장 한번 차례대로 연습해 볼까요? excuse me sir, you dropped your wallet. excuse me sir, you dropped your wallet. 두 번째 문장이요. excuse me, do you know what time it is? 네 이런 표현들 아주 흔하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네 번째 표현은 미안함을 표현하는 건데 당연히 뭐 미안하다 할 때 I'm sorry, I'm sorry, I'm so sorry 라고 집어넣으셔도 되구요. I'm really sorry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간단하게 I'm sorry. 자 크고 작은 일을 불문하고 미안하다고 할 때 sorry for 붙으면서 thanks for 하고 비슷한 표현입니다. I'm sorry for being so late. 늦게 와서 미안해요 이런 말이죠. I'm so sorry, I'm really sorry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데요. 예문에서 보면 I'm sorry for the math. I wasn't expecting anyone today. 집에 누군가 왔을 때 막 이것저것 널브러져 있고 집안 엉망이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친구가 내 방에 놀러 왔는데 내 방에 막 쓰레기들 널브러져 있고 할 때 할 수 있는 표현이죠. I'm really sorry for the math. I wasn't expecting anyone today.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미안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I'm really sorry. 그렇게 붙이시면 미안함이 조금 더 강도가 세지지 않겠습니까? 하나 더 연습해 볼까요? I'm really sorry, I didn't invite you to the party. 네, 친구를 생파에 또는 파티에 초대하지 않아서 정말 미안할 일이죠. 네, 이 really란 표현 대신에 so를 쓸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없이 쓰셔도 되는데 문장의 어떤 조합이니까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싶을 때 이렇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라는 표현이 좀 더 빨리 되게 되면 What do you think? 이런 말이죠. 어떤 대화 속에서 또는 어떤 토론 속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건데요. 예문에서 보면 I'm not sure. 나 확신을 못하겠어. If we should paint the room yellow or blue. 자, 방을 노란색으로 칠할지 뭐 파란색으로 칠할지 잘 모르겠어. 자, 이제 상대방에게 의견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What do you think? 네가 골라줘. 넌 어떻게 생각해? 이런 표현입니다. What do you think? 빠르게 발음하면 What do you think? 뭐 한국어로 발음을 써보자면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What do, what do, what do, what do you, what do you think? 정도요?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이렇게 한국어로 발음 적어보는 거 참 오랜만인데요. What do you think? 이 발음을 빠르게 What do you think? 연습해 보시면 좀 익숙해지실 거고요. 많이 반복해서 사용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오늘의 마지막 표현. 자, How does that sound? 어때 라고 역시 뭔가 제안할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까 What do you think? 와 비슷한 표현이기도 한데 How does that sound? How does that sound? 어때 라는 표현입니다. 뭐 예문에서 We could have dinner at 6 and then go to a movie. 자, 6시에 밤 묵고 영화 보러 가자. How does that sound? How does that sound? 어때? 이런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할 때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라는 표현과 함께 How does that sound? 물론 이제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면 또 대받아쳐 줘야 되는데 이 짧은 표현들 몇 개 알고 있는다고 완벽하겠어요? 이거 너무 부족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 제 동영상들 올라오는 거 구독하시고 뭐 어차피 좋을 거니까 좋아요 눌러 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 두시고 뭐 친구에게 공유도 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표현들 기억나시나요? 제가 그냥 정리해서 좀 말씀드려 보면 첫 번째는 Thanks so much Thanks so much 라는 표현 배웠었고요 두 번째는 I really appreciate I really appreciate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 배웠고요 세 번째는 Excuse me 여러분 불어로 Excuse me 가 Excuse me 와 Excuse me 와 똑같은 말입니다 네 번째가 I'm sorry 또는 I'm really sorry I'm really sorry 이런 표현 사과의 표현 다섯 번째가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마지막 여섯 번째 표현이 How does that sound? How does that sound? 이 여섯 가지 표현을 배워 봤습니다 영어 회화도 뭐 영어 문법도 그리고 수능 영어도 어떤 것도 매일매일 반복하지 않으면 실력이 향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 2020년 영어 회화까지 정복해 봅시다 오늘 많이 추운데요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합시다 Happy Thursday Bye Bye Bye